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제가 조국을 임명하라고 조언한 것은 맞습니다. 대통령 복심이자 최척근으로 통하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실장의 발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통령의 복심입니다. 윤건영 씨는 1969년생으로 88학번입니다. 그는 부산 배정고를 나왔고 국민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전 2003년부터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거쳐서 정무기획비수관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의 최척근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그는 문재인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서 문 대통령의 척근 순수로 따지면 1번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가 청와대 국정기획실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정보의 90% 정도는 윤건영 씨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문 대통령에게 가장 근접한 그런 인물로 통합니다. 그는 지금 21대 총선을 겨냥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장관이 자리를 피운 구로구 얼 선거구의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별명은 지퍼맨입니다. 일단 한 번 들어간 정보는 어떤 경우든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법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지퍼맨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 질문은 윤건영 조국 발언입니다. 그가 청와대를 나와 선거전에 뛰어들 준비를 하면서 부지런히 언론을 타기 시작하던 시점이었습니다. 1월 16일 그는 CBS 라디오의 김현정 뉴스어에 출연해서 폭탄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묻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대통령이 고민할 때 임명하시라고 조언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묻자 바로 답이 돌아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건영 씨의 답입니다. 여기까지는 잘못하였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인 겁니다. 그러나 이해는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의 추가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이건 너무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과 양식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의견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기자가.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더라도 임명하시라고 조언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윤건영 씨의 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여러 의혹이 있었지만 법적인 판단은 나중 문제였다. 명확한 비리 혐의가 확인된 것은 없었다. 지금과는 상황이 다른 그 당시를 보면 저는 당연히 임명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조국 임명은 문제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간 과정을 놓고 그분이 한 일이 잘못됐으니 그때 임명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지금 검찰의 행태는 정상적이지 않다. 검찰 스스로가 이렇게 되는 과정으로 스스로 판 무덤인 것 같다. 한마디로 윤건영 씨의 주장은 검찰이 문제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제지. 우리의 문제는 없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판단들이나 문제인식이 문 대통령의 선택을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윤 실장이 어떻게 조언하든 올바른 결정을 내리하는 마지막 최종 책임자는 문 대통령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윤건영의 발언 그 의미입니다. 조국인명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공정문이 펼치는 윤건영과 같은 인물들이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어서 활개치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왜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원래부터 그들에게는 옳은 것은 없고 우리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정당하고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도덕적인 일이다. 이렇게 믿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번에도 조국 백설을 쓴 김남국 변호사가 이렇게 금태섭 씨와 맞서겠다. 이렇게 주장한 것도 다 그들이 갖고 있는 윤리관과 도덕관의 건재는 원래부터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고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 다 선하고 옳은 일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그런 동지집단들이 지금 권력의 실체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는 2월 21일자 페이스북에서 다시 한번 문 대통령의 판단을 허리게 한 가장 결정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윤건영 씨였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중근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조국 사태의 발달은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온갖 의혹으로 국민에게 부적절한 판단을 받았을 때 조국 인명 강행을 주장한 게 바로 윤건영이다. 다시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의 주장입니다. 이분이 쏟아지는 비리 의혹에도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한 후보를 낙마시켜서는 안 된다는 인사청문회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억지로 조국을 적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덕의 문제를 행법의 문제로 치안하고 말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윤건영을 비롯한 586세대는 정의는 온데간데가 없고 이제는 우리들끼리 봐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외해주고라는 일종의 이익공동체, 이익카르텔, 이익향유계층, 이익향유계급이 되었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구로구의 양식있는 주민들이 조국은 문제가 없다. 조국은 문제가 원래 없었다. 검찰이 문제가 많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뽑을지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구로구의 양식있는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랄 뿐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로구의 양식인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랄 뿐입니다.